이거 뭐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는 아직 사랑밖에는 없는데 제발 나를 떠나자 커피와 함께 사랑밖은 이틀 전 스케줄 끝나고 관리를 받았는데 어떤 관리인가요? 아 이거다 맞다 아 맞아 맞아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울고 자기네 이틀 전 스케줄까지 우애플 우애플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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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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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로 만나요? 아.. 엄마나 아.. 야 너 한 번만 봐 와 대박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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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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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주제는 앙폭만이었습니다. 앙폭만이었는데 저 진짜 팀 같아서 참 훌륭한 사진이 아닌가. 저는 여기서 정국씨라고 주목해야 될 게 정국씨 분배가 참 우지런해요. 카락카락카락을 안 우지런하다고. 안 우지런하다고. 자 미소니 호텔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하위탈. 정국이가 하위탈 닮았어. 감사합니다. 댄서 친구 혹시 에어팟을 타는 중 다행히 가는 중 차가운 장면이 되어야 합니다 판터지면 화려해져야 하는 것 같아요 비용이 갑자기 좀 다녀던 것 같아요 자, 이제 막 나오게 됩니다 아, 다행히 나갔어요 다행히 나갔다 다행히 나갔어 진짜... 그 손을 손을 부터 세탈 손을 부터 세탈 뱀뱀 저엔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잖아 맞아요 이제 보라색으로 내가 еще 108cm 그냥 가만히 역시.. 둘이.. 둘이.. 여러분들도.. 아름다운 멜로디를 되게 자또들.. 제가 리더기 시작하는.. 제 말 때문에.. 전혀 모르겠는데.. brightness에 이제.. 터줌을 잡는 것 정도의 머리를 얻는거니.. 저 정도면 ис 형님.. 이거 forget.. 만들어볼게.. 터줌니.. 다음.. 좀 걸어봐도.. 먹방.. 안들.. 제발.. 이번엔.. 제발.. 여러분들..? 여러분 반전 공정 공정 단 chaos 내가 상상했던 것 보다 그 이상일 것 거 같은데 또 지금 다시 상상해보니 그 상상보다 훨씬 더 상상 outcomes 반전 공정 두594장 내가 상상했던 것 보다 그 이상일 거 같은데 또 지금 다시 상상해보니 그 상상보다 훨씬 더 상상 그 이상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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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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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가면 쓴 데까지 못 갔는데 있었어 뭐야? 너가 눈을 만든 거야? 하면 그냥 하나 툭 떼가 오고 떼 왔어 그쪽 이럴치 대박이다 아 힘들었다 하나 둘 미안하다는 말 죄송한다는 말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게 마음에 걸려서 뭔가 내가 솔직히 촬영 내내 내가 여기서 막 여기서 더 웃고 더 장난치고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신경시켜드리지 않겠다고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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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